맞아요. 우리 이렇게 시작했었죠? 이 음악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반갑네요. 뮤지카이 가족 여러분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존박입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확실히 착 감기는 맛이 있습니다. 그래요? 저는 갑자기 이 음악이 나와서 지금 웡디의 방송이 시작하면서 되게 그루비하고 힙했는데 갑자기 좀 올드해진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. 시그널 음악 왜 우리가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약간 한수 배우는 느낌이 있었어요.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.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겨드리고 있습니다. 육사사모님께서 존디 다시 돌아온다 약속했지만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. 눈물 나게 반가워요. 너무 돌아오고 싶었고 이렇게 또 우원제 뮤지카이 게스트로 하게 됐네요. 너무 기분 좋습니다. 김울라님께서 존디 그 사이 연예인이 되셨네요. 살 왜 이렇게 빠졌어요? 하셨습니다. 어떻게 좀 힘든 나날들을 보냈네요. 라디오 그만두고 라디오가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. 우울증에 시달려서 농담이고요.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라디오 DJ 할 때는 좀 많이 쪘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항상 늦게 퇴근하고 야식 먹고 아 맞아요. 물론 제가 라디오 탓을 전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잘못한 게 많았죠.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 좋네요. 지금 또 이제 어떤 분이었죠? 이지현님께서 뮤지카이의 구현 DJ가 한자리에 있는 방송을 받았습니다. 아 그러게요. 또 이게 또 기분이 묘하네요. 아 묘해요? 네.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. 아 그럴 수 있죠. 저는 오히려 존박씨 입장을 생각을 했었는데 존박의 뮤지카이였다가 우원제의 뮤지카이 이렇게 뭔가 좋게 바뀐 거잖아요. 근데 그 기회를 보는 게 한편으로는 또 아 그때 생각 많이 나고 좀 씁쓸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 씁쓸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아련하죠. 그죠. 그 이 시간대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을 갑자기 어느 날부터 못 보게 되니까 좀 크게 오더라고요. 아까도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노래 나올 때 얘기를 잠시 했는데 한 한 달은 그래도 좀 편하게 있다가 그 다음부터 엄청 라디오가 그리우셨다고.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어요. 나의 라디오 욕심. 왜 그만뒀지. 지금 제자리를 깨차하려고. 다른 곡 가야죠. 다른 방송국 말고 SBS 안에서 모닝 방송 한번 나중에 좀 욕심이 나긴 하네요. 네. 우측